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접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할 때 입력 값을 줘서 그 입력 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시키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두 개로 쪼개놨는데요. 여기 이쪽에서는 소스 코드를 볼 거고요. 이 왼쪽에서는 윈도우에서는 안됩니다.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탐색기를 쓰시고요. tree.이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들이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컴파일, run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죠. 우선 컴파일부터 해봅시다. 저는 ok.java.goinhome.input.java 파일을 컴파일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java.c ok.java.goinhome.input.java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파일이 컴파일돼서 클래스 파일이 생기고 이 파일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클래스들이 또한 컴파일돼서 클래스가 생기게 될 겁니다. 실행해봤고요. 다시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클래스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실행을 시켜봅시다. java.ok.java.goinhome.input.enter를 쳤을 때 에러가 발생하고 이 에러는 13번째 줄에서 발생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aig.s라고 하는 이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ig.s라고 하는 저것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 프로그램에 입력값을 줬을 때 그 입력값을 받는 것이 여기 있는 aig.s고요. 이 aig.s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이름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입력값의 첫 번째 값은 대괄호의 0이라고 써서 가져올 수 있고요. 두 번째 값은 1을 써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숫자를 0부터 세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0번째, 1번째 이렇게 카운팅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 어떻게 하면 aig.s에 어떤 값을 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 따옴표를 지고요. java.apart.507호.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따옴표로 묶인 부분만큼이 하나의 값이 돼서 여기 있는 이 aig.s의 0이라고 돼 있는 저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문법 몰라서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 그걸 한 번 더 한 칸 띄우고 여기 있는 aig.s1에다가 값을 주기 위해서는 한 번째, 두 번째 자리에다가 값을 주는 거예요. 그때 띄워쓰기를 통해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15.0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여기 있는 java.apart.507호. aig.s로 들어가서 id 값이 되고 이 id 값이 여기에 있는 값이 되면서 어떤 결과가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값은 aig.s1의 값이니까 bright 값이 되면서 여기에 있는 값이 세팅이 되면서 불의 밝기가 15%만큼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엔터. 자, 이렇게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java.apart.507호가 나왔고 그리고 15.0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할 때 우리가 이번에는 부산이라고 해서 30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eclips에서 실행을 할 때 입력 값, 즉 argument를 주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어, 그건 이제 eclips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력 값을 줄 때마다 뭔가 큰, 귀찮은 작업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 실행을 시킬 때 커맨드 라인에서 요 뒤에다가 어떤 값을 추가하는 걸 통해서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 프로그램이 훨씬 더 간편하게 작동되는 아주 편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생긴 것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